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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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진국 박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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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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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 선거 가운데 여러분들하고서 배드민턴을 선거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어서 꽃나비 예술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년의 땅 폭력 무솜에게 물려주자 하는 예술단의 타이틀을 시작으로 입장하셨습니다. 준비하시고 준비한 퍼포먼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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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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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놀아요 재미있게 놀아요 재미있게 놀아요 음악 주세요 음악음 음악 네 감사합니다 고맙ito 아 고맙퍼 부르신 가? 자 준비 되셨으면 퍼레이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다음은 국가대표 태사랑 태권도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우 사물패가 입장하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우 사물패가 입장하시겠습니다. 스토리스도 시원하게 달리시고 모든 도두도 날려버리시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다정히 풍부하시고 오늘을 즐기면서 다같이 각자 마시고 박수치면서 사복자에게 손에 한번 질러주시고 치고 잘한다 도두도 날려버리시고 이어서 다음은 폭류 등대 로타리클럽의 입장이 입장할 때 뜻없게 박수장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외쳐주고 계신 팬들이 많네요 준비되셨나요? 네 줄 한번 서주시고 퍼포먼스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가 되는 것 같으면 음악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음악 주세요! 박수치면서 함께 원인 동영상 환불하게 팀을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퍼레이드 이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면 쓰신 이유가 있으셨네요 혼자 열심히 하셨어요 다른 분들이 물어보시면 누구냐고 모르시고 다음은 이어서 LB 치어팀의 무대에 만나보겠습니다 최강 LB 너무 이쁘게 입장을 했습니다 대형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음악 주세요 LB 치어 친구들 다시 한번 더 퍼레이드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할 퍼레이드팀은 폭력 매구 지진발끼 보조대에서 멋지게 입장하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폭력의 이름으로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가며 오늘 시민 여러분들과 관광객 여러분들께 마지막 보리 퍼레이드의 주인공으로서 인사드립니다 아하 역시 카드로 22.13.152.132.132.243.134.133.215.135.141.142.155.134.155.135.155.155.123.185.135. tinha8 peesus제3.165.135.135.155.135.171.135.135.135.165.135.135.135.145.135.155.135.135.135.135.155.135.13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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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